Q.무리의 미션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뮤비의 장소를 여기서 많이 촬영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여기가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께서 찾아주는 정말 명소인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는 너무 이쁜 건물들도 많아서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, 저희가 정말 원래부터 연습생 때부터 참 좋아하던 노래라서 재밌게 안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9인이면 다이앤원 축에 드는데 세븐틴 선배님들 13분이시잖아요 깔끔하고 절도 있는 안무들이 저희 9명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포지션이 잘 나눠져 있고 매력이 있으신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연습생 때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세일살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활동,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